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요인 실험이다. 그죠? 일단은 요인이 두 개입니다.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계산을 하려면 그러면 요인이 두 개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근데 두 개다가 뭐다? 모수 요인이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교우작용의 평균 제곱의 기대치 EV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산분석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일단은 교우작용이 나왔으니까 이 요인 실험이고 반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반복이 없었다면 교우작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우작용이 있다라는 거는 반복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A가 있고 그리고 B가 있고 A 곱하기 B가 있겠지. 그죠? 그리고 오차가 있고 그리고 토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분산분석표를 그리게 되면 변동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유도가 나오겠죠? 자유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A는 5 수준입니다. 그러면 요걸 기호로 나타내면 L이꼬르 5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는 6 수준이니까 B는 보통 우리가 M이라고 나타낸다. 그죠? 그러면 이게 6이다. 그리고 반복이 있죠? 반복은 주로 기호를 R이라고 나타내고 이게 2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자유도는 L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 5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4가 될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M이라고 그랬습니다. M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5가 될 것이고 그러면 A 곱하기 B니까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5, 20 이렇게 해서 20이 될 것이고 그러면 토탈 자유도는 이거 다 곱해주면 되겠죠? 5 곱하기 6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5, 2, 10에다가 60. 60이죠? 60 마이너스 1이니까 59가 될 겁니다. 그러면 59에서 위에 있는 거 다 더하게 되면 이게 나와야 되죠? 토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서 이 값들을 다 빼주면 오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0을 빼고 5를 빼고 4를 빼면 29니까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29를 빼면 30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MS라고 얘기를 하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F0 값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A 나눠주면 되니까 변동을 자유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VB 그리고 VA 곱하기 B가 있을 것이고 VE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검증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AB가 모두 모수라고 그랬잖아. 그죠? 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오차분산으로 나눠서 우리가 검증 통계량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EV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그마 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은 다 들어갈 것이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A니까 A가 들어가면 되겠죠? 시그마 A의 제곱 A가 아닌 거니까 A가 아닌 거니까 M하고 R이 있다. 그죠? 그럼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M, R이니까 그러면 6이 12, 이거는 12가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시그마 B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B가 아닌 거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죠? L하고 R이 있다.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10이 될 것이고 이거는 시그마 A 곱하기 B가 되는데 여기서는 AB가 아닌 거니까 R이 되겠죠? 그러면 2가 들어갈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A 곱하기 B를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AB가 아니니까 2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분석표는 조금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죠? 분산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용어에 관한 문제다. 그죠? 교락법의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여도 어떤 반복에서나 동일한, 이게 핵심이죠? 동일한 요인효과가 블럭과 교락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완전교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이거는 용어에 관한 거니까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부분교락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부분교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동일한 요인효과가 블럭과 교락되면 완전교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교락되는 요인이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를 우리가 부분교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부분교락하고 시험에서는 이제 완전교락하고 여기서 동일한 경우에는 완전교락 다른 경우에는 부분교락 두 개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단독교락이나 이중교락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요거는 두 개의 블럭으로 나누는 경우 단독교락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블럭으로 우리가 나누는 경우를 단독교락 이중교락이라는 거는 네 개의 블럭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이중교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동일하다 이러면 완전교락 다르다 이러면 부분교락 요것만 조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